웃다가 화내다가 울다가 덕피디의 희노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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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방에다가 막 나 개구기 못 끼겠어 안돼! 안 돼! 그리고 내가 게임은 게임일 뿐 아니냐 GD도 꼈는데 GD가 여기서 왜 나와? 나 아나운서야 그리고 여긴 보도 채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 GD 얘기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GD랑 저랑 비교가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GD님은 힘없는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제가 또 개구기 대체품을 찾지 않았습니까? 개구리라도 낄 셈인가요? 개구리 말고 오리입 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오리입! 오리입인데 이게 아 그거 알아요 입꼬리 교정해주는 거? 입꼬리 스마일 교정기래요 그걸 물고 있으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교정기인가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대체품으로 제가 주문을 했고 테디의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허락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끼고 말을 하겠다는 건가요? 어 근데 그거 끼고는 말 못하겠던데요? 어이예요? 왜 이렇게 왜 그럴 수 있을까요? 일단 끼고 말을 해보고 네 너무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네네 끼고 인증샷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 좋습니다 네 저희도 지면 아니면은 그거 하시죠 왜요? 인스타 라이브 아 그거 티요? 저희 때는 잘했으니까 저기서 하미씨나 아니면 작가님이 네 봉 해갖고 네 오리 깨고 코에 손을 만지고 이런 거 아 그걸 인스타 라이브로? 네 음 두 분도 나오실 거죠? 인스타 라이브 어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찍다가 이거 돌려서 우리 보여주면 저희도 보이니까 어어 이거 재밌겠다 저희 노래 저 노래방은 템포 빨라지니까 저희 노래를 템포를 빨리 해보는 거예요 그 아이돌들은 아이돌들은 춤을 막 두배속 추잖아요 아 저희는 노래 2배속 노래 2배속 하기 손을 잡아봐요 둘 말고 뭐 두 배 느리게 하기 뭐 이런 거 그럼 숨이 길어질 테니까 아 느린 거보다 빠른 게 더 재밌을 거 같은데요? 아니면 그 왜 댄스 템포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노래방 중에 디스코로 디스코나 뭐 이런 걸로 바꾸기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치면 뭐 하실 거예요? 저요? 저는 뭐하죠? 아 그러면 오리 입을 끼시잖아요 네 계신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리걸음으로 걸어오기 하 진짜 하 좀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자면서 본인이 오리인지 사람인지 하하하하 오리걸음은 어 무릎 나갈 거 같은데 아이 거기서 여기까지 200m 밖에 안 돼요 100m 150m? 150? 150도 안 되겠다 100m 정도 되겠다 100m 정도 오리걸음으로 걷기 하하하하 아셨죠? 오늘 상식 뭡니까? 호흡을 이런 데서 부리지 말라고 OX가 아니라 1, 2, 3이면 틀릴 수도 있겠지 어우 너 OX라 호흡을 안 보고 싶은데 띵동띵띵 드는 순간 이게 오 씨 띵동띵 드는 순간 막 심장이 쿵랑거려 띵동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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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동띵